초지로 어흥 최고 많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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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네가 몰랐니 우리가 만난다는 걸 너와 그는 이미 다 끝났잖아 왠도 그를 흔들어 너에게서 뺏어가려해 이제서야 그건 비루해졌니 나르샤가 오디션 봤을 때 저 노래를 무시하는거였는데 배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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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. 감사합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가운데가 찢어졌으니. 어떡해. 조금 웨이브가 있는 머리. 그리고 본인이 이것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. 아 털이 털이 털이. 다 있지는 않아요. 나르샤는 서른 살. 여기 군인들은 스물 살. 여러분 청춘불펴보면서 나르샤의 성인돌 캐릭터 어때요? 정말 재밌죠? 여기서 섹시포즈 한번 볼까요? 섹시포즈 3종 세트. 여러분. 하나 둘 셋 체크. 하나 둘 셋 체크. 하나 둘 셋 체크. 체크. 하나 둘 셋 체크. 언니 엄마 같아요. 가까워 야.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. 야 나 이거 먹고 손에 시도 들어가면 어떡해? 그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. 달리메일 고르시니까. 언니 이거 한 장 다 드시면. 먹을 수 있어 고르세요. 원샷. 원샷. 표현해줘. 표현해줘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deri sătale. 진짜 못еров. 에이. 진짜 아 야 유리 타 유리 타 아니 왜 아니 여기로 그렇지 유리야 괜찮아 언니가 야 진짜 내가 뭘 얼마나 아끼는데 가자 너무 반짝 반짝 눈이 부셔 노노 노노 너무 반짝 반짝 놀란 말 언니 언니 키 커서 괜찮아 언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가 안 보여요 진짜 하나가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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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좋겠다 그럼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물방앞간 뒷전에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오랜만에 꽈보는 거죠 진짜 청년은 별로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답니다 귀엽다 어디에 어디에 남자 모르는 거 아니야 사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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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환 너는 닥쳐 야 오세환 너는 닥쳐 예 어 나르시아 나는 닥디 예 예 예 코딱지를 먹어 봤다 코딱지를 먹어 봤어? 코딱지를 먹어 봤어? 말도 안 돼 언니 지금 먹고 있잖아 가끔씩 앞니 이렇게 좀 알잖아 야 니네 어렸을 때 안 해 봤다고? 안 해 봤어? 안 해 봤어 안 해 봤어? 그거 앞니를 먹어야 돼? 어 그럼 어금니는 왜 꼭 앞니를 먹어야 돼? 어금니를 먹으면 껴 서로 안 해 봤어? 언니 이거 항독을 먹어 본 게 아니고 맞아 여수 그래도 Why 뭐라고까요? 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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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를 한다더라. 편한 생각 해, 편한 생각. 놀래도 못 comunic 해. 엄마 아빠가 누구야, 언니? 아빠, 아빠 누구야? 아니, 푸른이가 임신 했다고. 뭐라고 말해야 하나 In the sun 나의 바빠 찬바리야 이성님 한 운동 이렇게 못 이겨서 한 손에 수분 한 손에 감자 시원님 이거 시원님 이거 시원님 이거 시원님 이거 시원님 이거 시원님 이거 여기 파란 것도 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시원님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오셨어요? 저기 저기 연신대 연신이 이대로 해서 우리 동네 연신대 놀러와다 이런 내가 하니 참 널 만나러 가도 또